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용을 받은 박혜진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작년 딱 이 계절쯤 촬영을 했어요. 4월부터 6월까지 촬영을 했는데 따뜻한 봄날 찍은 영화를 이렇게 나사로운 봄날 개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드디어 개봉이에요. 오늘 재밌게 보신 분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재미있으셨다면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오연서씨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설 역할을 맡은 오연서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굉장히 따뜻한 봄날 찍었는데 따뜻한 봄처럼 싱그러운 기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서리의 빙의에서 유정선배랑 연애 잘 하셨나요? 나 너무 싫어! 어린이도 연애할래! 나랑 연애할래? 네! 그래서 영화 재밌으셨으면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